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전월세 거래를 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개혁 공인중개사 수는 11만 7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는 2017년 10만 명을 돌파한 지 3년 만에 약 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면서 새로 창업하는 공인중개사는 증가했고 문을 닫는 중개업소는 줄어 전체 개혁 공인중개사 수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병행해 보상 착수까지 걸린 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개항은 작년 8월 보상 공고를 내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향 창릉, 부천 대장은 올 상반기에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올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예고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소비자가 직접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피로도가 너무나 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책까지 생기게 되면 매물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당정의 실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와 문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하고요.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고 실시간 트리밍 클릭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은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뭐 스무 번이 훌쩍 넘는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커지다 보니까 정부가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까지 내세우면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팀장님과 이슈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에 말씀을 드리면 특단의 조치, 서울시 주택 공급 폭탄이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에서 주택 안정화에 실패를 했고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설 전에 주택 공급,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눌릴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투자자분들,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투자 전략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정부도 인정한 주택 공급입니다. 정말 주택 공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어떤 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입지. 정말 부동산 투자할 때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 어떤 지역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부도 인정한 주택 공급, 정말 공급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공급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실패에 인정을 했고, 특단의 공급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분명히 시장의 공급 자체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투기 수요 차단에 결국 부동산 안정화 실패했다고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정말 투기 수요를 막으려고 여러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시장 자체는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 지역, 우리나라,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까지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말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설 전에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공급을 할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의 공공 부분의 참여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 자체를 더욱 획기적으로 줌으로써, 절차 자체를 크게 단축함으로써, 서울 도심의 주택을 크게 늘리겠다,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들, 그리고 신규 택지, 신규 택지를 가감하게 개발을 함으로써, 시장에 예상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공급 자체 정말 부족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자체 정말 2만 5천 건밖에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고, 내년에는 1만 7천 건으로 그만큼 반토막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인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 도심의 이런 다양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서울 도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도 내용 또 보시게 되면, 역세권 용적률 규제 700%까지 완화하겠다, 고밀 개발 시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토부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대가 되고 있고, 역세권 주변 용적률 자체도 현재는 200%지만, 700%까지 완화하면서 정말 높게 세대수 자체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공급 자체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자체도 현재는 직선거리로 250m지만, 500m로 늘리면서 주택 공급, 노후 밀집 지역을 크게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계속해서 보시면, 정부가 도심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기 위해서, 인근 주거 지역 용적률 자체를 700%까지 완화하기로 했고요. 용적률 자체가 높을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크다면 그만큼 많은 주택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 자체가 높아지면 조합원 자체가 크게 이익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스가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면, 추가 분담금 자체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체, 추가 분담금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서울 도심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 바로 조합원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 역사 약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00여 개가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노후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100여 개가 밀집 지역 자체를 개발하겠다는 보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 정말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 정말 그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미리 세우신 분들, 정말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소액으로 이런 민간 재개발이나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미리 선점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볼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원형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형 그래프 보시게 되면, 부동산 정책 부분에서 부동산 정책 부분이 51.7%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자체 16%, 주택 수요 12%, 국내외 경기가 10%, 그리고 대출 금리가 8% 자체. 그 중에서도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게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설문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출범을 했고, 강남 가격, 강남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강남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많은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역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풍선 효과가 발생이 됐고, 주변 지역으로 번져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행이들 세금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게 아니라 역으로 주택 가격이 정말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좋든 나쁘든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바로 부동산 정책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4월 달에 여야 보궐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 주택 가격이 크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부동산 공약을 내세웠는지 보시게 되면, 강북 지역 위 인공 부지를 조성하고 공공주택을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민의힘을 보시게 되면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면서 고밀도 개발, 고충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을 보시게 되면 민간 주도로 서울 도심에 75만 가구를 5년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정말 서울시장 공약 자체가 서울 도심의 공급 자체를 크게 늘리는 방향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노후 밀집 지역, 정부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정부 정책은 바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흐름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보궐선거 부동산 주요 공약 자체를 보시고 투표의 방향을 세우시고 그에 맞춰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그리고 민간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노후 밀집 지역의 소액으로 미리 선점 투자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세권 소형 주택 투자 수요 급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 자체가 이 주택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노후 밀집 지역을 개발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투자의 수요가 노후 밀집 지역, 소형 주택으로 투자 수요가 급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먼저 선점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가장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좋은 매물, 좋은 위치에 있는 지역 잡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입지 부분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이제 실패하지 않는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에 투자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두 지역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천 지역 말씀을 드리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연신내 역세권 3호선과 6호선,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이지만 여기에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3, 4년 후에 GTX A 노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로 인해서 연신내 역세권, 정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 왜 추천을 드리고 있느냐. 바로 연신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할 수가 있는 지역이고, 이제 주변으로 이제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이제 넓게 보시게 되면은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지만, 딱 연신내 역세권의 아파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 연신내 역세권, 정말 주변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만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부 지역 자체에서는 주민들 자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부의 흐름에 맞춰서, 주택 공급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왜 메리트가 있을까요? 바로 한강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최고가 아파트, 대부분 한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아직까지 한강 변에서 미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방향 세우실 때 광진구 자양동, 정말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진구 자양동, 주변으로 많은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노후 밀집 지역, 따로 있습니다. 역시 이 지역 마찬가지로 주민들 자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신내 역세권과 이런 자양동, 노후 밀집 지역의 투자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최고의 교통 호재와 입지적인 장점, 한강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실 수가 있겠고,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생긴다. 정말 지가 상승폭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2021년 승부를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정부 정책 자체가 공급에 맞춰져 있고, 다양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 안에서, 거기 안에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민간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 그리고 한강변의 입지, 한강변의 입지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는 자양동, 이 두 지역의 투자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신축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정부의 흐름에 맞춰서 승부를 걸어라, 소액으로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실거주는 아파트, 정말 실거주는 편한, 편한,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시고, 투자는 정말 개발 가능성 높은 소형 주택, 정말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투자자분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 전략, 2021년도 맞춤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정말 정비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분들,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 될 수가 있는 노후 밀집 지역의 투자 방향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안정적으로 리스크 정말 줄이면서 투자의 방향 세우신다고 하시면,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공급 정책과 함께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정부의 초점은 공급이 맞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부동산 시장은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지금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3호선, 6호선 함께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토론 구조의 5대 주택 주목해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연신내역세권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을 왜 보시는지 입지와 호재 만나볼까요? 연신내역세권 입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역세권은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호선, 6호선, 더블역세권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 GTX A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굉장히 풍부의 짐에 따라서 연신내역세권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역세권 신전라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신내역과 불광역세권에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바로 두 지역 다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고밀도 개발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발만 완료가 된다면 지가 상승, 정말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GTX-A 노선, 정말 3, 4년 후에 연신내역세권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인 만큼 정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미래 가치, 투자 가치, 정말 높은 연신내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바로 독바위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A 노선과 맞물려서 신호조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연신내역세권, 정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만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정책 자체가 이 노후 밀집 지역을 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정말 다세대 주택의 투자 방향 세우셔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연신내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확실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 수요 자체가 정말 크게 방향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매매가 상승, 그리고 이주 수요에 따른 연신내역세권,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면 3억 7천에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자체가 2억 3천에서 2억 5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자체가 1억 3천에서 1억 6천, 1억 중반대의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북부 신전략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현재 3호선, 6호선은 더블 역세권이지만 바로 GTX A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 예정지, 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방향 세우실 때 발빠르게 움직이신다고 하시면 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그런 머리 좋으신 똑똑한 투자자분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연신의 역세권의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부동산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 7호선 교차하는 건대구역 부근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닷새 주택 살펴볼게요. 가격은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예상되래요. 한강변의 로망, 우리가 채울 수 있게 주택을 광진구 자양동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한강변을 같이 어떤 것부터 봐볼까요? 먼저 자양동 입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광진구 자양동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바로 만나는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삼성군 GBC 개발사업과 잠실 말스단지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의 바다 봄으로써 정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호제 말씀을 드리면 삼성군 GBC 개발사업 3, 4년 후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가 상승포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잠실 말스단지 개발사업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혜 자양동 자체가 크게 받음으로써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1구역, 12구역, 7구역 정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인프라 자체가 정말 크게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요. 이런 개발이 되었을 때 정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 방향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사지구 옆에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사지구 옆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면 시세 3억 3천에서 3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약 2억에서 2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실제 투자를 하셨을 때는 1억 2천에서 1억 4천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지금 말씀을 드리면 2호선과 7호선 W3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광진구 자양동,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이, 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 압력 높은 곳,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노후 밀집 지역,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 이런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정말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서 주택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수익, 투자자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 투자에 방향 세우셔서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내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가치와 함께 강 건너편에, 강남권의 호주까지 누려갈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의 소형 주택이었고요. 1대1 맞춤 플랜 필요하시죠? 무료 1대1 상담이 준비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이 있어 하시는 용산 지역,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광진구 자양동과 연신내 핵심 지역의 투자 전략을 1대1 맞춤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고 하니까요. 02-315-3에 2,668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고요. 함조원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이번 수사는 부동산계 올길 김재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많은 분들이 정말 부동산 소식이 쏟아지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신데 오늘 도움 주는 정보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투자 선호도가 높고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지역인데 조금 그동안은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신 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소액 투자로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네, 누구나 투자를 원하시는 강남 지역의 소액 투자라니까 관심 많으실 텐데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부호선, 수임분당선 지나는 선정력 역세권에서 1.5룸과 추론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볼게요. 자, 가격은 약 5억 9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권 안에서도 삼성동 하면 첨단 일자리가 가득한 지역으로 좀 떠오르는데요. 입지 조건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묶여 있죠. 토지, 지금 이쪽은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입주를 6개월 안에 하셔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서 입주를 6개월 안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준비한 곳은 18제곱미터입니다. 18제곱미터까지는 그래도 투자도 해도 되고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활용하셔도 되고 직접 거주하셔도 되고 그렇게 자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지분이 18제곱미터 약 5.5평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삼성동에 안 나왔어요. 5대 주택이 그런데 오늘 진짜 귀하게 이곳은 전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미리 건설회사에서 미리 준비한 곳이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거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선정능역에서 한 6, 7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좀 빠르면 한 6분 정도 되겠죠.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역도 볼 수 있고요. 입지가 다른 거 다 강남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쪽 동네에 고가의 아파트로 질비해 있죠. 또 하나 학군 바로 옆에 또 명문 학군이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도 각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일자리, 교통, 또 하나 교통도 선정능력 9호선이죠. 우리가 말하는 가로축의 골드라인입니다. 그래서 9호선 이용하고 강남구청역도 더블역세권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7호선이죠. 7호선, 9호선, 또 여기 신분당선이죠. 지금 말하면 수인선이라고 바뀌었지만 아니, 그냥 분당선이죠. 분당선이 수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좋고 교육, 아주 우수한 교육지역이고 또 일자리, 일자리는 말하나 마나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밀집지역으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게다가 강남권의 생활 인프라 우리가 말하는 접근성이 가깝다 교통이 좋아지면 가깝다 하지만 강남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너무 무겁게 얘기했네 그렇게 강남의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생활 인프라가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또 롯데백화점 또 여기 보면 코엑스에도 원스톱으로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생활권에서 편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강변도로로 가면 올림픽대로로 가면 가까이 접근성이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들도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의 건강도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병원 근처가 참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으로 안 떠나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앞으로 지금도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앞으로도 일자리, 정보사부지 개발, 롯데 침칠성 음료 개발, 영동대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서역세권 개발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양지우면 개발특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들어와 있지만 계속 넓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지 쪽도 많은 일자리가 넘쳐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 정도의 일자리가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이 지금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기회는 많지 않고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눈여겨보셨다면 서둘러서 다 지어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소형 주득입니다. 투자가 어렵지만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괜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게 아닐 텐데 삼성동의 그 기대되는 호재가 어떤 게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일단은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 지역도 굉장히 넓죠. 코엑스부터 이렇게 종합운동장까지 연결이 돼 있고 이 토지거래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종상향되고 높은 일자리로 많이 몰리는 곳이고요. 또 이제 지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1등으로 등극이 되는데요. 이곳의 중요한 곳은 6개동으로, 한개동만 하는 게 아니고 롯데타워의 옆면적이 3배고요. 또 6개동으로 크게 건설되고 공연장도 들어오는데 1,600석입니다. 대단하죠. 바로 옆에 호텔 들어오죠. 6석급, 7석급, 요새 별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6석급, 7석급 호텔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광장이 축구장 3배 정도에 넓게 이루어진다고 하고 또 이 탑층, 두 층은 전망대입니다. 우리가 롯데타워 전망대 봤는데 조금 올라갈수록 협소하죠. 좁아지죠. 그런데 여기는 널찍하게 두 층으로 개방감이 있고 전 서울 시내를 한눈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관광지가, 관광 명소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지하, 지하 6층까지 교통도 들어오고 교통도 철도도 여러 철도가 들어오죠. 6개 노선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또 보면 쇼핑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하고 코엑스하고 지하로 연결이 된답니다. 완전히 지하도시가 하나 탄생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지상은 이렇게 서울광장보다 2.5배 널찍한 광장으로 또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또 여기는 제가 이제 삼성동에서 지금 현재는 강남역까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 벨트다. 테헤란노가. 그런데 테헤란노가 더 연장이 되고 이쪽도 서초자까지 연장이 돼서 이쪽은 완전히 일자리 벨트로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현재도 100만 정도 일자리가 있는데 앞으로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된다고 하는데 대단하죠. 그렇게 되면 또 주택이 많이 부족하죠. 게다가 이제 양재우명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단지. 우리나라 대기업의 KT, LG, 삼성 이렇게 대단한 연구단지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더 중요한 게 이 안에 카이스트, 카이스트의 대학원 AI 대학원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입니다. 첨단 산업이죠. 인공지능 대학원들이 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은 진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발도 철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통합적으로 호텔, 비즈니스 호텔, 문화, 시설, 쇼핑몰, 주택 통합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그동안 너무 지금 정체 현상이 많은데 빨리빨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도시가 아주 고속도로가 공원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미래 도시입니다. 게다가 이제 GTX, 신호선, 삼성동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들어옵니다. GTX가 다 여기에서 센터로 모이죠. AC, D 노선. B 노선만 빼고 다 이쪽으로 모입니다. 게다가 강남에서는 또 양재도 또 한 번 더 써줘요. 보면은 이 GTX가 띄감띄엄 쓰는데 강남이라 그런지 수서에도 하나 쓰고 양재에도 하나 쓰고 굉장히 이쪽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지역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새로 생길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KTX 의정부 연장선도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또 강남에 또 하나 들어오는 게 이제 이거는 삼성동으로 가진 않지만 우리가 강남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위례 과천선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 늘어나죠. 일자리 넘쳐나게 늘어나죠. 단 하나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 있는 투자를 하시겠다 하면 삼성동 다스대 주택을 한 번 직접 와서 보시는 것도 어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통도 교통이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지어진다는 현대차 GBC 소식만 보더라도 정말 든든한데 여기서 주택 잡기는 어렵고 투자는 더 힘든데 어떻게 가능한 건지 가격에서 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강남은 주택이 부족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전세가입니다. 전세가가 다른 지역도 아마 갭 차이 4, 5천 줘야 갭이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그렇죠. 그런데 삼성동에서 이렇게 5천만 원 투자 요글래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요번이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지역도 없고요. 일단은 1.5룸이 한 12평 돼요. 이렇게 5, 6평짜리 조그만 게 아니고요. 널찍한 12평짜리 1.5룸은 12평이고요. 또 투룸은 15평입니다. 실 사용평수죠. 그래서 널찍하게 이렇게 3인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고 학군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이사 오는 사람이 많고요. 또 전세를 활용하시면 5억 4천에서 6억 3천으로 실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아주 알토랑 같은 최중심지를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눌러놓은 거죠. 더 오를까 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용수처를 누르고 있어요. 이거를 치웠을 때 어떨까요? 조금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임대 금액은 5천만 원에 월 150에서 1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주택 또 40% 주택이 없으신 분들 40% 대출을 받으시면 2억 9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를 활용했을 때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삼성동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투자가 힘들지만 투자가 가능한 소형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거부할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5대 주택 살펴볼게요.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 5백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양재시민의 숲도 가깝고 또 옆으로 양재천이 흐르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진 동네인데 여기 주택 주변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양재동이 어딘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강남역에서 쭉 따라오면 양재입니다. 그래서 강남역 다음이 양재이기 때문에 양재역에서 주목해야 될 게 GTX가 C노선이 들어오죠. GTX C노선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위례과천선이 들어옵니다. 보시면 여기도 지금 더블 역세권인데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고요. 여기도 더블 역세권으로 바뀝니다. 아직까지 이쪽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면 조금 아직 여기 양재우면 개발특구 해가지고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을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런 역이 이렇게 생기면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했죠.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LH에 계셨던 분이니까 더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강남에는 누누이 학군 좋죠. 학군 좋고 여기는 더 좋은 건 대치동 학원과가 인접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저 강건로에서도 학원 때문에 밤에 싣고 다니면서 거기 기다렸다 끝날 때까지 아이를 데려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까이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죠.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여기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너무너무 고가라서 다세대가 같이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파트 다세대가 따라 오르고 있는 것도 있지만 물론 또 토지값이 자꾸 오르니까 오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학군 때문에 우수한 아이 자녀를 나는 좀 이렇게 명문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일자리 많고 또 게다가 이제 강남에서 가장 저는 산소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구룡산 있죠. 말죽거리 공원 있죠. 시민의 숲도 있지만 조금 가면 바로 신분당선 타면은 또 청계산 있잖아요. 주말에 산책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더 좋은 건 또 천도 있어요. 양재천. 천 있죠. 산 있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지만 초중고가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가깝지만 또 여기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지금 서초구 강남구 생활 수준 높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부자들이 모여 살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또 앞으로 일자리 생길 곳입니다. 지금도 일자리 양재역의 한 마곡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또 개발 계획이 발표되겠죠. 정보사부지, 롯데칠성, 영동대로, 국제기료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소역세권 개발, 양재음영 개발. 여기서 일자리가 자꾸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기 편하다는 이유가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챙기시는 학군까지 정말 우수한 지역인데 강남권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양재동 쪽을 오늘 처음 고려하실 때 보실 만한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양재동이 서초구지만 강남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말죽거리 해서 지명이 말들이 휘어간다. 굉장히 좀 좋은 지역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양재동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일단은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강남구의 이 파장이 도미너로 쭉 퍼집니다. 이 일자리의 여파는 앞으로 일자리가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주택이 강남구에 늘어나질 않아요. 재건축도 수정되어 있죠. 그렇다고 재개발 지역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강남권이 자꾸 누르는데 눌러도 튀어오르는 아파트값이 왜 그러냐면 찾는 사람은 수요와 공급이죠. 찾는 사람은 많은데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개발이 많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하 6층까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예전에 천지개벽을 한다. 막 그렇게 지나가다가 써있더라고 해서 진짜 할까? 난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건설기술 대단해요. 지하 6층까지 해서 교통과 쇼핑과 모든 거를 현대자동차와 저쪽에 코엑스까지 연결돼서 지하도시가 생각하는데 이쪽만 해도 야구장 30배 정도의 연명정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봉운사역까지. 또 지상은 이렇게 광장으로 강남구의 광장에서 무슨 행사도 하고 모일 수 있는. 서울 광장은 좀 자그마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2.5배니까 충분히 사용하기가 편리한 그런 광장이 되겠죠. 게다가 서초구에서 또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게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입니다.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가 예전에 삼성 사옥 옆인데 더 중요한 건 이것만 건설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이 종상향이 쭉 서초역까지 종상향이 돼서 업무지가 또 쭉쭉 늘어납니다. 주택은 없는데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택 계획도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또 정보사부지 서리풀 터널 여기 터널도 뚫리고 개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4차 산업 관련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트나 이런 핵심 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일자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예술 어떤 거점이 들어오니까 예술의 중심지가 되죠. 우리가 예술의 전당 있죠. 바로 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예술 도시까지 같이 덤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양재우면 지금 혁신 거점 해서 계속 RNCD 코어 권역, 지역 권역, 특가 권역, 지식 기반 상세 권역 이렇게 이제 이 양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지역 특가 혁신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점차적으로 지역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양재 여기 연구 개발 연구소 있는 쪽에 AI 카이스트의 대학원, 인공지능 대학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 첨단 산업이죠. 첨단 산업이 더더욱 또 개발이 되고 이쪽에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림에서 첨단 물류단지를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옛날에 화물터미널짜리인데 그 넓이가 약 2만 8천 8백 평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최첨단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우리 택배 있죠.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 쪽에는 쉽게 이용이 편리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도 빨리 가지만 강남 쪽에는 2시간 이내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수소역세권 개발이 있죠. 또 이제 한남 IAC에서 양재 IAC까지 이렇게 지하로 차량 소통이 편리하게 하면서 논스톱으로 이제 빠르게 고속으로도 달리고 완행으로도 달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은 또 자연친화적으로 바뀌고. 또 더 중요한 건 삼성 다음에 양재가, GTX가 씁니다. 미래에 여기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삼성동 쪽은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신분당선도 연장선이 있죠. 또 수소, 지금 위례과천선, 수소광주선. 강남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시세입니다. 4억 5천에서 4억 7천 5백인데 임대 금액이 4억 3천 5백에서 4억 5천만 원. 1천 5백만 원에서 2천 5백만 원. 강남에서는 이런 투자 금액이 다른 지역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단 한 번이죠. 누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다음에는 구정지나면 이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금액 3천만 원에서 월 1천, 아니 110만 원에서 130만 원. 대출을 40% 활용하시면 2억 4천에서 2억 5천 5백만 원이면 이 똘똘한 한 채 그동안 나에게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투자 금액이 이 정도가 없었잖아요. 1천 5백, 2천 5백. 그래서 이렇게 강남에다 내 어떤 지분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에서 적은 금액으로 전세가가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의 그 특수성을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이런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다 지어져 있으니까 직접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핵심 교통 호재 GTX 시노선이 직접적으로 지나가는 양지역 역사권의 투룸 주택이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주행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2021년 변화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1대1 무료 맞춤 상담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변화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02-315-3에 2,668번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김채영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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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